다음 청소 올라가냐? 아니야? 승진하지 오 오케이 그럼 4층 다 끝난 거야? 어 아 이거 반은 몇 개 했네 오 이거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막 꼬파로 달려주는 거야? 4층 한 번만 살짝 납득이 부인 거야 5층 마케팅 아 이거 인터넷 연결해주는 거 겁나 짜증나는 건데 맞배기로 1 한번 들어가는데요 500으로? 예 아 근데 와이파이 수리는 쉬운데 와이파이 연결해주는 게 제일 싫거든 야 일할라 와이파이 어떤 일 못해 거의 전기급?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 와이파이 연결해야 돼 아 아 이거 맞네 30개? 아 직원 30명에 달 수 있게? 와이파이 라우터만 터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동룡이랑? 근데 그 펜토리처럼 그게 있어 화장대는 아 이렇게 이렇게? 그래서 근데 벽이 심하잖아 와이파이 라이브드인가 보네 와이파이 라이브드인가 보네 와이파이 라이브드인가 보네 내가 누구 이럴까 야 그게 이거밖에 없어?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? 이게 하나 보여줄게 여기에서 어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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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있다 어디있어 그거도 있는데 얘를 어디있어 이거 있잖아 이거는 작은 펜토리 그래 그거 벽이기잖아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를 여기있다 연결해야 돼? 응 연결 아 연결하면 예쁘다 적당하래? 효율적으로 벽이 해야된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아 근데 이게 푼데 Ambostat conversion 네 아니요 log 실픘. 이 사람이 운전하네 이걸 갖고 와야 되겠네 내가 이걸 내려줄게 아빠 내가 내리면 안되고 아빠 이거 가져가 좀 옮겨 이거 잡고 반경이 너무 얘를 보니까 얘를 다 이름으로 없애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로 꼴라 한 명밖에 더 못쓰면 말이 안되지 어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바로 의자만 들어봤어 의자만 사람이 내려줘야 이 특산로는 쭉쭉 안해 야 이거 쭉 내려놓으면 안되? 여깄다 의자만 이거 쭉 내려놓으면 안되냐고 오케이 여기다 이거 이쁘면 되겠네 됐다 저기 쭉쭉쭉쭉쭉쭉 만약에 내가 이거 있잖아 이거를 여기 이걸 여기를 내가 두고 하는 어 오케이 16명 됐잖아 근데 쟤가 안되잖아 안되잖아 치워줘 아니 의자만 이니 의자 아 저기있다! 의자 의자맨 의자를 사용하면 바로 있는데 인프리카 조금만 와이파이가 저 밖에 없어? 여기 또 있어요 일어나 여기가 아니라 어! 의자맨 여기 유기도 있네 얘네 어! 의자맨이다 의자맨들 오세요 의자맨들 의자맨들 난 꺼 쌍고채기랑 밀어 오오오오 의자맨들은 여기로 보내야 아니 안 보내네 이렇게 놔두고 거기 중계기 좀 하나 켜 의자맨들은 그냥 움직이고 쓴다니까 의자맨 아니 얘 얘 킬수는 좋은게 없어? 아 저기구나 아 아 아 의자맨들 짱이잖아 이거 의자맨이 의자맨이시고 여기 하나 앉아주시고요 와이파이 터지는대로 가겠습니다 의자맨들 안녕 안녕하세용 울지 않나? 네 안녕하세용 야 왜 잠궜어 왜 중계 안돼 진짜 여기가 한 다음에 여기가 왜 하나 있잖아 2개가 2개나 여기 어 근데 이거 문을 열어놔야지 왜 안와봐 그거 뭐 하나 고장나는거 진짜? 뭐지? 왜냐면 되네 얘네 어 의자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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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러면 쓰지 말고 의자맨 밀어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너무 비율적이니까 얘를 솔직히 아 아니야 아빠 하지 말아봐 얘를 내가 생각했거든 이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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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봐 아 쟤 영적이 안됐잖아 아 쟤를 학생들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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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는 멀리하는거야 오이씨 아이씨 아 됐다 야 거의 다 아 날 꺼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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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주고 안됐잖아 어? 잠깐만 저거 다 찍었는데 안되지 내려오고 얘 잠깐만 어? 잠깐만 아 됐다 어? 안 됐는데 왜 되지? 됐는데 내가 드느라고 딱 이게 끊긴거야 그러면 와보기 끝? 아 10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명까지 알람 설명까지